인천 신앙이 8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항방공사에 따르면 부두 운영사 선광은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비터미널 부두 800m 가운데 410m를 이날 부분 개장했습니다. 인천 신앙에 공식적으로 처음 입항한 선박은 이날 오전에 접안한 중국 국적선인 밍유호로 기록됐습니다. 선광은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연간 55만 TEU의 물동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장식은 미주항로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하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항만업계는 2020년까지 3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신항 개장으로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SC 뉴스 김단아입니다.